안녕하세요. 아세만TV의 전원주택가 전현승환입니다. 오늘은 경치가 좋은 산종턱의 새로운 동네를 이루고 있는 전원주택 신축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붕에 시공된 OSB 핫판을 보호하는 방수호 시트 시공 내용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서 어느 공정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수십만 개의 보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부실하게 되면 차에 이상이 생기듯이 집 또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목조주택의 주요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제는 구조용 목재와 구조용 합판으로 나눠집니다. 구조용 목재에 대한 부분은 골조공사 시에 다시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벽과 외벽, 지붕의 구조목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감작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자재가 OSB 구조용 합판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집은 비만 새지 않으면 된다고. 그처럼 다른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집이라는 것은 비가 새서는 안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방수 시트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지붕은 지붕 마감제와 함께 수명을 함께하기 때문에 방수 시트 자재도 중요하고 시공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밀 시공처럼 꼼꼼하고 재미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방수 시트 시공이 완료될 시점에 현장 책임자인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반드시 시공 내용을 체크를 해야하는 중요 공정팀의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은 구조용 합판인 OSB 합판 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즈만TV의 전형유택과 전형생아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무척이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